우리 코리아트 예술단의 대들보 히로인 회장님이십니다. 우리 비지원 가수님은 KBS 노래가 좋아에도 출연하시고요. 또 방송국에도 출연을 많이 하셨습니다. 울산에서 계신 분들은 우리 비지원 가수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 코리아트 예술단에서 많이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도 오늘 무신양면으로 많이 이렇게 힘을 써주시고 계십니다. 자 오늘 우리 코리아트 예술단의 회장님 비지원 가수님을 모시고 노래 두 곡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지원 가수님을 모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사랑의 피를 맞을 때 불러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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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악한 사람 당신만이 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믿어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코리아트 빛날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사랑이 피를 맞을 때 눈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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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눈물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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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했나요 내 옷사님 내 옷사님 태어주세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박수 사랑을 팔고 산 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성도여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나 내일 나갈 길 너는 지켜라 너는 지켜라 너는 지켜라 구름에 사인 저를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구름은 달빛이 여행이 피를 하늘이 믿어지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구름을 거둬 거둬주는 바람이 군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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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